좋아요 사랑하는 푸딩이 풋알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프레입니다 오늘의 공포 게임은 바로 스렌더 프레디라는 공포 게임 슬렌더맨과 프레디 피자 가게 콜라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좋아요 오오 이거는 제가 이제 스프링 이거를 열 개를 찾아야 되는 게임이라고 이게 엉덩이를 때리면서 오는 건가 이거? 네 개 먹었어요 오케이 다섯 오오 이걸 몰라? 너무 멍청한데 애가 오 허래쉬 꺼 두개 라스트 한개 존나잘해 개섹시해 와 아 이거 죽는 모습도 보질 못하네 한 번 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너무 섹시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네요 일로와봐 빠르네 애가 아씨 딱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확대도 있네 이거 확대를 왜 만들어졌어 확대 왜 만들어졌어 확대 왜 만들어졌어 야 아이 무서워 어? 어어? 안되겠다 넌 용서 못한다 넌 썸네일강을 찍어야겠어 됐다 완벽해 이번에는 아 빌딩 건물이라는 챕터인데요 아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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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었어 역시 이순신 장군님이 그랬지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맞습니까 죽을께요 죽을께요 나 죽을께요 불이익 죽어요 타임 도움 오우 오 뭔가 나갈 수 있을거라 생각하겠어 오요 잠시만 근데 달리기라면 저기까지 달 수 있지 않을까 나가버지 닭자 어 shocks 어떻게 죽였습니다 아 적당히 저 고백할게요 이 정도면 결혼 싹 가능 이건 운명이야 진짜로 한 개 어딨어 한 개 뭐지? 1층에 한 개 밖에 없다고? 여깄다 클리어 아 좋습니다 빌딩도 간단하게 간단하게 아 좋아 이번엔 아웃스쿼트라는 변방 그래서 여기서 열 개를 먹어야 한다고? 이 좁은 곳에서 일단 높은 곳부터 아웃스쿼트 미치 이거 1초만에 올라왔는데 이거 이거 축 두르니까 좋아 개웃기네 속보 쿠린이 스프린 한 개도 못 찾아 충전 큰일 앱이 이렇게 넓으니까 숲에 있을 확률이 높아 어 이런 자동차 아네 이런 모습 봐봐요 스프린 하나씩 근데 무슨 나무가 그냥 0.5초만이 생성되네 그냥 아니 아무리 게임에 이런걸 줄이려고 하더라도 이건 좀 넘한거 아닌가 무슨 나무가 내 눈앞에서 사 나타나요 마법이야? 이 대자연 봐봐 돌을 끄고 다니는게 더 잘 보이잖아 아까 이런 집 내가 갔던 집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 여기 또 있다 뭐야 집도 만들어줬어 오니까 마법이야 이런집에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넓고 커다란집에 뭐 이런게임이 다 있어 어 근데 한바퀴 돈거 같은데? 나 이제 일 3개 찾았어 계속 이렇게 나 찾기 힘들게 나와봐 방탄율이네 아하하하하하하하 존띠존띠존띠존띠존띠존띠존띠 존다 뛰어 개빨라 아아아 흐어어 아안온집이였어 왜냐하면 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니기 때문에 네 시작합니다 예 포기하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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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찾았어요!! 와 이제 엄청난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 봐봐요 이 엔딩을 보기 위해서 내 황금같은 시간을 썼다 봤죠 슬렌더프레디 미친 엔딩 크레디 아웃스컬트 체인버스 프레디 마지막 챕터 과연 이 챕터는 살려줘 도움! 도움! 무슨 이 챕터는 시작하자마자 쫓겨 아 너 오리새끼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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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무리 봐도 자기가 엉덩이 때리면서 오는거라 저거 아 이 와중에 비트 왜 이리 좋아 통투두두두 뚱뚱뚱 vengeance 스프링 10개 중에 2... 올린 듯 절대 arqu탈 절대 할 것 같아서 빠져나갔어요 세개 남았어요 용감하게 지나간다 좋았어 두개 저 라스트 한개 개자라죠 지금 원코인 클리어 가능 쌉가능 맞습니까 와 엄청난 엔딩 역시 이 게임의 엔딩 크레딧 볼 때마다 너무 슬퍼 대작 명작 너무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슬렌더 프레디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포게임 신 공신인 프린이한테는 너무 쉬운 게임이었고요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할게요 포바 아 뭐 껌이네 됐어 조작 조작 주임도 benefici 아멘